케이슬더스 케이스더스 수비가 아나도 안 잡혀서 저걸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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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도 안 잡혀서 저걸 안 잡혀서 무력화 아뇨 스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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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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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땡이는 물 건너간 것인가? 다시 돌아온다. 3단원 타임. 나스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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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 대충 건물 지우고 하면 뭐... 뭐지? 뭐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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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는 하지 않으려 했건만. 내가 사수한 일이다. 완전 관절 손실에 반대. 메가 그리스에 피해보상 청구해야 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을 받았다. 순수강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5장이나 지울 일 있나? 아니? 줄 꺼줘. 등음이 있다면 실음이 있어야 해. 실음은 실용음악 아니냐. 제비. 제비. 괜찮을 것 같지 않은가? 잘 모르겠네. 제비. 귀찮아서 생량님 6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제비 한번 쓰고. 행존자 한번 쓰고. 이렇게 할 것 같은데. 잘 모르겠는데. 가뿐있어. 가뿐있어. 호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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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뿐있어요. 호호. 호호. fortress. 뭐지? 딸팽이 나와 아 이색 또 튀었네 진짜 질 때만 되면 귀신같이 진다니까 아 이색 또 튀었네 네메시스가 내 관절에 타이렉트 어택 때렸어 망할 놈 도둑 유유이 첨탑 부수기 전문 송출자 중거로님 하이요 아 아니 안녕하세요 지금 침묵 하시는 것 같은데 철갑 결함 주시자도 하셨나요 무시자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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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 음... 심장이 묻었어... 이지이... 이게 다 그것 때문이구만... 네메시스 때문에 이렇게 늦었구만... 네메시스가 제일 오래 걸렸을 것 같다.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